안녕하세요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저격분석원 정상봉입니다. 평소에 하던 리뷰 말고 저희가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좀 더 풍성한 정보랑 토크들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특별 게스트도 좀 모셨고요. 평소에 올리던 월요일 아침 7시 반보다 늦어진 오후 10시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. 오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편집 시간이랑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오후 10시에 상반기 결산 특집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